안녕하세요 금융공부 시간입니다 영상의 제목을 보셨죠? 오늘은 금에 대해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쉬워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펀드지만 ETF가 있어요 그런데 펀드보다는 ETF가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펀드보다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현물거래 직접 금을 사는 거죠 대신 사서 집에 보관을 해야 돼요 황금빛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신다면 직접 사다가 집에 보관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불안하죠 금덩어리 집에 놔두기는 그래서 금 ETF가 있고 금현물거래 직접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예요 그것도 빼고 또 하나는 금통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금통장을 만들면 여러분들 수시입출금 보통예금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통장을 수시입출금식으로 금통장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제로금리 말씀하시죠 제로금리 이제 처음 맞이하는 겁니다 제로금리는 1년을 놔둬도 1% 이하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은행에 절대 넣어주지 마시고 차라리 금에다가 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뒀던 예금과 금통장에 넣어뒀던 것과 29배,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9년 만에 금값이 최고로 올랐어요 9년 만에 또 은은 6년 만에 최고로 올랐어요 금은 9년 만에 올랐고 근 한 3, 4개월 만에 80%가 올랐어요 또 요즘 며칠 동안에 3일, 4일 동안에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 그냥 보통예금에다가 넣어둘 이유는 하나도 없죠 주식에 투자하기가 조금 불안해요 그런 분들은 수시입출금 똑같아요 일반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듯이 금으로 넣어놨다가 금통장에서 그대로 출금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른 은행은 몰라도 이 세 군데는 인터넷 뱅킹을 활용을 하실 겁니다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보면 저는 국민은행을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 보면 중간쯤에 보면 외화, 달러, 외화통장이 있고 바로 옆에 골드라고 있어요 그게 금통장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그대로 입출금식 일반통장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통장에는 100만원, 200만원 금액으로 찍혀요 그런데 금통장에는 0.5g, 1g, 3g, g수로 찍혀요 대신 금액 환산되어 있는 게 옆에 다 나와 있어요 수시입출금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이름이 뭔가 하면 KB골드 투자 통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반 보통예금에 100만원을 넣듯이 100만원을 입금을 하잖아요 금통장에 그러면 현재 국제금 시세와 환율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금 몇 g 딱 입력이 됩니다 0.01g부터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쌓아두면 여기는 금은 그대로 시세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자 없는 그런 보통 예금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우리골드 투자예요 우리골드 투자 그다음에 신한골드 이슈, 골드테크 신한은행은 좀 복잡하죠? 신한골드 이슈, 골드테크예요 그래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상에서 화면에 보고 그냥 클릭해서 통장 만들고 그대로 보통예금에 있는 거를 그냥 옮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수입이 나요 이렇게 분명히 수익이 차이가 나는데 수십 배가 그것도 만약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쫓아가서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숟갈 이렇게 떼드리는 중이에요 그러니 지금 주식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한 10%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고 인텔, 컴퓨터 회사, 반도체 회사 인텔이 지금 18%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한 대립을 갑자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주영사관을 서로 표시시켜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에 우리는 한 0.7% 떨어졌지만 중국은 5% 가까이 떨어졌어요 지금 유럽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영상 보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절대 멘탈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5% 떨어졌어요 그러면 5%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8% 떨어졌어요 8%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이런 이슈가 생기면 부동산 보세요 꿈쩍 않죠? 주식은 계속 세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계속 등락이 심해요 그랬다가 다시 원상태 올라와요 그러니까 5% 떨어졌어요 내가 더 이상 살 돈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타깝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분명히 다시 원상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떨어졌어요 5%가 내 돈은 5% 날아갔습니까? 내가 안 팔았는데 알았죠? 명심하세요 그러니 절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떨어진다고 멘탈 흔들리시면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장기 투자 예상을 하고 하신 분들인데 떨어지는 거에다가 흥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자유롭게 실물, 금실물을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장으로 금액으로 그람수로 왔다 갔다는 거니까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주식 투자가 불안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ETF 많이 있잖아요 금 ETF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하는 ETF 하나와 미국의 금 ETF에 투자하는 거 하나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덱스, 코덱스가 어디 겁니까? 삼성, 타이거가 어디 겁니까? 미래에셋, 탁탁 나와야 돼요 이제 삼성에서 운영을 합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코덱스 골드 선물 그리고 가로열고 H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도 보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로 가로열고 H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H가 없는 게 있고 H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정의를 해드릴게요 H는 약자예요 H-E-D-G-E 해지라는 뜻이에요 해지를 했다는 뜻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가로열고 H가 있으면 환율 변동의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고 우리나라 원화 시세가 강할 때는 이것이 유리합니다 환해지한 게 그런데 H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약하고 달러가 강할 때 그때 유리합니다 H가 있으면 달러가 약하고 원화가 높을 때 유리합니다 H가 없으면 반대로 원화가 약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해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코덱스 골드 선물 H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변동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금액이 시총이 2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이거를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완만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 제일 꼭지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2011년도에 꼭지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보통 보면 낮은 금액부터 쭉 올라가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미국 ETF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게 있어요 ETF도 금 ETF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다 전 세계 금 ETF의 90%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금액도 한 70조 가까이 90조 가까이 돼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금에만 투자하는 것 중엔 이렇게 큰 게 없어요 규모가 미국의 ETF가 2,400여 개가 있어요 그중에 1등이 SPY예요 5등이 QQQ예요 그런데 이거는 8등이에요 대부분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면 미국의 주식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거든요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거 그런데 이것만은 현물, 금을 추종하는 건데 8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름은 GLD예요 SPDR 골드트러스트 그래서 티커가 티커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은 GLD예요 제가 자막을 넣어드립니다 이게 전 세계 ETF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현재 177불이에요 177달러 우리나라 금액으로 계산하면 21만 원 그런데 이 ETF가 올해 지금 1월부터 7월 하순이죠 18% 상승했어요 1년이 아니죠 7개월간, 한 6개월 보름간 거의 한 반 년 동안에 18% 상승했어요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1년이면 36%, 약 30%는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이걸 알리면서도 은행의 보통예금에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금통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펀드는 아니고 금 ETF 또 금덩어리 사다가 집에 놔두면 도둑맞을 염류도 있고 아무래도 불안하죠 또 집에 놔두고 외출해야 되는데 항상 보시고 즐기실 분들은 직접 사셔도 괜찮죠 2만 원 덩어리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제가 보니까 금통장 아니면 금 ETF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 절대 지금 제로금리니까 은행의 일반 보통예금에 넣지 마시고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금이나 정규예금이나 다 0.5% 기준이니까 그걸 넣지 마시고 금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ETF 중에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GLD 골드트러스트 ETF에 들어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1만 원이고 올해 현재까지만 해도 18% 상승했어요 그런데 은행에 넣어서 18% 상승하려면 30년 예상을 넣어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금리로서는 18%의 수익을 얻으려면 30년을 넣어놔야 돼요 엄청난 차이 나죠 그래서 제가 계산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은행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넣는 것보다는 금통장에 넣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대부분 지금은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하시니까 인터넷 뱅킹 들어가 보시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거기 보면 골드통장 만드는 게 있어요 가입해서 그대로 돈을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수시 입출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통장과 금ETF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셔서 돈 넣듯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듯이 넣어두시면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수명이 보통 80세가 넘거든요 80 한 3세 이 정도 돼요 그리고 평균수명도 그거 가까이 돼요 지금은 점점 평균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소득 그렇죠 일을 해서 내가 월급 받는 수입을 올리는 근로소득을 60살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 60살까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50대 중반에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60살부터 끝난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8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너무 짧게 살죠 한 85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저는 90까지 살 거거든요 한 20년만 산다고 칩시다 우선 노후에 60살부터 20년이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씩은 써야 됩니까? 국민연금도 또 나오겠지만 그것까지 하면 한 30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평균 얼마 나오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거는 그럼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2,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0만 원 채 안 쓴다고 그러고 한 달에 한 16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한 2천만 원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억이네요 그렇죠? 20년이면 4억이네요 그거를 내가 모아놨던 거를 만약에 다수가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그때부터는 어떡합니까? 내 자식들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죠? 누구 친척들이 누가 그렇게 쉽게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 내 노후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 투자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또 사실 이 ETF도 결국에는 주식 투자예요 그런데 대신 금을 따라가는 주식 투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ETF, 금 ETF나 우리나라 거 아니면 미국 거 둘 중에 하나와 금 통장 만드시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따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전한 것이 금 통장 그 다음에 투자의 성격까지 뛰었다 그러면 금 ETF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